뉴욕시장실 커뮤니티 국장이 현재 추진 중인 맨하튼 32가 한국식 노천공원 조형물 관리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나즐리 파르비지 뉴욕시장실 커뮤니티 국장이 3일 설날을 맞아 맨하튼 한인회 임직원들과 만나 한인사회 새해 인사말을 전달하고 현재 맨하튼 한인회가 뉴욕한인경제인협회 및 뉴욕한인증년단체와 함께 추진 중인 맨하튼 한인타운의 노천공원 조형물 관리 프로젝트를 시장실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국장은 한국식 노천공원 조형물 관리 프로젝트는 코리아타운을 지역관광면서로 발전시켜 뉴욕시 관광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리 부지가 개인사효주인 탓에 시정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는 힘들겠지만 외부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32가의 우리 염원인 우리 32가를 상징적으로 뉴욕시에서 관광명서로 만들기 위한 조형물 사업에 대해서 뉴욕시가 이 프로젝트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모든 시정부상의 절차와 또 여기에 필요한 예산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맨해튼 32가 우리은행 빌딩 앞에 한국 전통 조형물과 한국을 알리는 영상을 상영하는 LED 정화판을 설치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현재 디자인 최종 선정 작업 중으로 한국의 한식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 서울서초구청 등과 후원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MK뉴스 김상수입니다.